명선찡! 발자찡! 명선찡!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? 여기 빈 봉투가 있지? 자, 여기 빈 봉투에 빈 봉투에 여기 와인병을 이렇게 넣는다? 맛술이에요! 네가 어떻게 날 속여? 어? 우리 헤어져! 고장 기고만 꺼! 명선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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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렷! 경례! 아빠!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, 제비입니다 어떻게 제비가 우리 집까지 날라왔어? 제 다리 고쳐주셨죠? 내가 앞전에 고쳐준 거 같은데? 그때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낫질 않잖아! 아니 제비가 소름 반전이 있었다니 누구세요? 어이 하 여기 숨어 있었어 내 돈, 빌려간 내 돈 총 어, 죄송합니다 어, 뭐야? 어, 죄송한데 다시 하자 아, 죄송해요 오늘 엔지 네 엔지 내지 마시고! 야, 죄송해요 편하게 다시 해 싫어 누구세요? 아, 진짜 아, 진짜 어, 뭐야? 아빠 탑 쓰였다 뭐야? 세계 최고의 테너 이홍진입니다 이홍진이 왜 왔어요?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갑자기? 오 오 오 오 오 뭐야? 용각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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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 뜯어 용각사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각효 각효 위 아 아 이 아니 두고 말라고 우리 집에 온 거야? 뭐야?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야 저거? 이 학교 장기장 나갈 거다 진짜로? 응 나 내가 제일 잘나가 불러볼게 갑자기? 니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끝내주잖아 올라아이 둘째 가라면은 내가 정말로 서럽잖아 올라아이 나 엄마가 오이짠지 해놨대 그 반찬 밥 먹으러 가야 돼 나 갈게 야 갑자기? 갑자기? 갑자기 나간다고? 야 물음표 딱 하나 어 아빠 한다 차례야 경례 아빠 자식 아빠 우리 배고파 응 아빠 밥 차려놨잖아 그거 먹으면 되지 어디? 어 여기 어 근데 아빠 김이 조금밖에 없는데 응 너네 먹어 남은 건 아빠 그냥 밥만 먹을게 아빠 아 아빠 아 뭐해 왜 아빠 혼자 비엔나 먹어 응 이 자식들 아빠 육가공료 없으면 못 먹는 걸 몰라 아 진짜 아 너무 짜증나 누구세요? 아 아 집에 있었네 아니 나 위에 집 사는 사람인데 아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근데 왜 밑에 집 와서 그래요 내가 밤마다 얼마나 궁상거리는 줄 알아요? 아니 어떻게 한 번은 안 올라와? 착해 빠진 사람? 내가 정말 미친놈다 진짜 누구세요? 소프라노 용숨입니다 아니 소프라노가 왜 우리 집에 왔죠? 노래 한 곡 뽑아볼게요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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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노래개그 당해낼 재간이 없네.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진짜. 아 짜증나 진짜.